ㄷㄷ 돈미세픽 사운드 이펙트 너무 많이 끊기는데 껏다 켤까요? 파멸, 맹독, 마름스 또 독주고 슬라임 주네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독지령의 전광속화 단건분사 단건보다는 생각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독재르기 파면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독재르기가 일단 한 장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 마무리 플라잉리 고르기 괸전 방해 베개도 있네 일단 다 사 아 펜 너무 싫다 펜 아 으 으악 뱀색 머리 상인님 뱀 뚝배기 좀 따주세요 제발 펜 펜 머리 좀 똑 따주세요 젠장 피로먹을팽 왜 저딴 이벤트를 만들었지? 아 의심을 고작 170골드 받고 가더라고 어? 아드레날린 돌진 아니 미친 갓카드 두개를 붙여서 줘? 솔직히 이거는 아드지 돌진이 돌진이 당연히 좋지만 비빌걸 비벼야지 흐릿함 또 공격 흐릿함 또 좋지만 전체 늘 카드 있어야지 와 핸드 미쳤네 어떡하지? 아 편지 카드 흐릿함 흐 Calling 망다 망다 망단춤 부채도 있고 아니 라가블릿이네 이거 깝치면 쪼개지는데 아니 아 진짜 깨어있는 라가블릿 진짜 너무 쎄다 진짜 저거 아 뭔 생각으로 저렇게 만들었대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아 옆에 똥공객 있었는데 잔상이다 잔상의 해시계 대갑축을 노려나 아니면 그냥 망단이나 강호할까 아 아 아 아 아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흠... 약화 안 돼요, 약화 안 돼요! 단 분사, 맹독, 전광석화 외룡보 받나. 안 돼. 아... 아... 마무리 강화할까? 궨전 강화할까? 뭐 어떻게 해야되지? 자야될 거 같은데? 슬랩 너무 쎄. 자야돼. 메브리 잔상 아니 이걸 풀피로 분열한다고? 아 풀피 아니구나 73이네 아 험난하다 달달신키 힝 예전에 이렇게 반석 도입 박수 힝 처ATA 33이면 분열이지 아무튼 잠자길 잘했 게 아닌 것 같은데 앉아도 잡았네 그나저나 금강전은 왜 안 나오는 데가 없지 폭주 폭주하드 폭주방단 잔상효과까지 플러스 1 아스트롤라베가 제일 효과 많이 볼 것 같네요 일단 수네코는 절대 아니고 3장도 좋긴 하지만 아스트롤라베가 더 기대치가 높지 아스트롤라베 특 트롤함 아이천장 막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좀 별로디 불 3개 볼까? 근데 지금 불 봐도 강화할 거 딱히 없지 아 폭주? 폭주 괸전 강화하고 폭주 총매 요거 보면 되겠다 그러면은 불 좀 많이 보자 잔상도 강화하고 드로우 카드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비는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제비야 보고싶다 제비야 보고싶다 제비야 보고싶다 뿅 부채 잔상 금강조 건무 갓카드 갓카드 컨스트럭터 안했습니다 아 찐장 아 찐장 쟤 피 왜 깎여있어? 아 한번 깎였는데 다시 찬거구나 신속 보셔 다 꺽 약화 걸게 너무 없지 에이 뭐야 이봐 헤드외래 헤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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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비 핸드 역겹다 고개 아드 아드 파아... 인공물들 아.... 강화 수마자.... 제발 아잇 찐장 복제한다고? 아드 받다 주시바 잘상 복제할까? 아님 차라리 총매 복제할까? 폭촉촉 개도도 나왔구요 아 깜짝이야 킹황갓 신경독 엿같애 엿같애 다 엿같애 뒤져라 파멸 비타 불격 냉단 첨탑이들 오염시켰다 파워 포션 투사네 재련해도 되겠다 아잇 Heming 아 이 독이 없는데 중간에 있어서 뭐해 앳망을 얍 빌어놓을 거 으으악 엿같은 게임 쓰레기 게임 아득바따 주시바 룬반구 룬반구 룬반구고 산막 되게 오랜만에 온다 잔산강호도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뭐야 방금 방금 이에 공격하는거 보였는데 잘못봤나? 어떻게 봤지? 방금 뭐지? 잘못봤나? 아 잘못봤구나 헛것이 좀 보이고 버랍니다 맹독 신경독 탄풀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맹독까지 필요할까? 굳이 맹독 필요할 것 같은데 탐플로 버틸까? 덱이 서른장인데 탐플 신경독 독지 요렇게만 들고 가면은 아휴 신경독을 빚는다 아휴 됐습니다 좌우 아휴 아휴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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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를 했습니다. 꺼져. 맨들맨들한 돌. 하아... 킹갓 학 학 학 학 근데 학 있어도 지금 약화갈게 없네. 무력화 신경독인데 저걸로는 좀 학받다 주시바 숙 1 2 2 5 5 또 2 1 3 2 3 인생 오돌린 예 당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총매 두대 때려도 안죽죠 이거 박아야 되죠 아니 세상에 힐라힐라님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구슬주머니 제비 갓비 갓중 갓비 와 왜 한순간에 모두 와를 외치는 것이지 으으윽 턱벌레 극혐 이거 룬반구 지르면 룬반구 스페셜 나온다니까 저거 응? 밑장 뺀다니까? 룸방 구쓰면? 이거 100% 인 내가 봤음 내가 메가크립 저거 밑장 빼는 거 봤음 으으으으으으으음 튕겨 내기 하어 아이고 힐라일라님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 아 빌어먹을...이거... 아 저거 어떡하냐 꿈틀댔네 덩어리 어떻게... 아! 폭수 잠겨 놓을걸... 흠 딱댐 뒤져라 기생충 소매놓기 끔찍한 소리 망단 하나면 되겠죠 잔상도 강화 못했네 딸기 딸기 사일런트 흠? 뭐야? 야 탐플 탐플하면은 어 9 18 21 거기다가 총매 두번이면은 63 189 끝 죽죽죽 불격 튕겨내기 꺼져 당장 허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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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허우 똥 공격 이제 버려도 되지 하등 쓸모없는 녀석 허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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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허우 허허우 호허우 허허우 신경독은 지금 저거 인공물 뺄때 쓰는 거니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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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더 뱀굴 슬레이더 뱀굴 킹즈칼 뺑생강이야 물음표 카드 무거운 필요없고 아잇 빌어먹을 개똥같은 쓰레기 이벤트 48층 물음표 카드 겁나 고맙다 하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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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심경독님 쿱어세펴 주소서 야 총매 빨리 넣기 이게 사일런트 초필살기다 총맺다야 필요없다 연타패턴 언제뜨는 그거 볼수없는게 좀 아쉽네요 깨어난 자였던것 음 28대 그러면 약화 걸려있을때 기준으로 28방어 올려놓으면 안전함 근데 약화 안걸려있으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되지 쟤 단타가 3타보다 세지 아이는 연타는 30이네 음 어 잠깐만 실수했네 사륜안 홀노야 다행이다 피기물이라서 살았다 이 연타 떴으면 뒤져줘 연타 떴으면 뒤져줘 할머 미드 쓰 hur 코로나 깨어나천임 진정하세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선생님 그렇게 흥분하실거없습니다 깨어난 선생님 동 COB probabil 다를 했 아 제발 오 어 어 어 göre 어 살았다 하아 잘해줘 이거는 소주지 지금 아니네 소주 아닌데 왜 보셨이 없어 중독 보셔서 하갑시다 소주지 논리적인 생각 중 사고회로 돌리는 중 소주지 죽인거같은데 암튼 학있고 저거 걸려있죠 약화 걸려있죠 먼저 로봇 자 술등 아 아 졸라 아퍼 이러면은 방패는 다음톤에 죽습니다. 아악! 등을 찌르다니 비겁한 놈 죽은 것 같은데? 아악! 난 미래를 봤어 이 자식들아 나 대지마로 얼눈이 필요없는 이유 얼어붙은 눈 각자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비싼 돈 주고 구입하고 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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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있었다고 칙쇼 아 젠장 님 제발 님 제발 님 예 고래봅니다 안녕 수고 고생 많았고 내년에 다시 보자 이게 신경독 무력화가 하나도 안 잡히네 방법이 없나 일단 포션 아껴야 될 것 같고 답이 없네 학이라서 저거 하나만 잡히면 되는데 응 안 잡혀 이거는 답이 없네 이게 다지 여기서 귓집비 수비가 최대치지 찍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핸드가 좀 꼬였다 신경독 빨리 잡혀서 약화 걸었으면 저거 학 받아서 사는 건데 그리고 단타 먼저 나왔으면은 귓집비로 연타막았고 이거 두 개가 동시에 꼬였다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